안녕하세요 아코디언과 함께 아코디언 킴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 권으로 끝내는 아코디언 동요 가곡 연주곡집에 수록되어 있는 환희의 송각 기본 베이스 연습편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희의 송각은 4분의 4박자 곡으로 4분의 4박자는 한마디에 4박자를 연주해주는 패턴을 띄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른손 건반 연습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분의 4박자 곡으로 자 그럼 이어서 왼손 기본 베이스 연습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분의 4박자 곡으로 연주해주는 패턴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양손 연습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분의 4박자 곡으로 연주해주는 패턴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4박자 곡으로 연주해주는 패턴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4박자 곡으로 연주해주는 패턴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4박자 곡으로 연주해주는 패턴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4박자 곡으로 연주해주는 패턴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4박자 곡으로 연주해주세요